시가기술부장 이윤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시가기술 창작산실 사업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 사업이 되고요. 19년하고 사실 많이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고 2020년 역시 창작에서 확산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시사전연구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연구 전시의 사전연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시지원이 있습니다. 우수기획전을 집중 지원하는 전시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전시공간하고 살인미술관을 지원하는 공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시사전연구지원 전체 지원 액수는 한 2,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시지원은 4억 2천 그리고 이제 공간지원은 10억 원 그리고 비평지원은 한 7천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사전연구는 이제 전시의 사전단계 조사연구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지원 신청 자격은 개인, 기획자 개인이나 프로젝트 팀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기획활동 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 유의사항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전시기획안을 디벨롭시킬 수 있는 사전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은 2020년 전시사전연구지원에서 선정이 됐을 경우 시가기술 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 신청 시 1차 서류 심의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PT나 바로 이제 인터뷰 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조사연구, 기획심화, 오크숍 등 전체적인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 2020년 시가기술 창작산실 전시사전연구지원으로 선정됐을 경우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 사업 신청 때 1차 서류 심의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규모는 300에서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자부담 적용 제외 사업입니다. 심의 방법은 서류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업이 전시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기술 분야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우수기획 전시를 발굴하고 기획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기획자 개인 및 프로젝트 팀이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가기술 분야에서 기획활동을 하고 있는 기획자 개인 및 프로젝트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은 본인의 개인전은 활동 경력에 포함될 수 없고 프로젝트 팀의 경우에는 개별 기획자의 활동이 아니라 프로젝트 팀 기획 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자가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미술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 그리고 사업 장소에서 진행하는 전시는 지원 불가하고요.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전시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전체 순수 미술, 전통 미술, 설치, 미디어, 융복합, 건축, 사진, 퍼포먼스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시 장소도 그냥 기존에 있는 전시 공간 그리고 어떤 야외나 뭐 이런 데서도 전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코 미술관에서 중복으로 어쨌든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에 보면 체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은 상업적 목적의 전시나 공모전, 수상전 이런 것들은 지원 신청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내용은 전시 기획 및 구현에 소연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시 주제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이해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자 대표가 기획자 개인 또는 책임 기획자일 경우에 한해서 기획자 사례비도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규모는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내외고요.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소액의 10% 이상 자부담이 책정을 해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심의 방법은 1차의 서류 심의, 2차의 PT 및 인터뷰 심의가 있고요. 1차 서류 심의가 선정이 되시면 2차에 저희가 별도로 그 선정자에 대해서만 PT하고 인터뷰 심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창작 산실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세 번째 사업이 이제 비평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비평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평 활동 지원과 비평서 출판 지원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3년간 시가기술 비평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평 가나 그러니까 개인 또는 단체 출판사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비평 간행물 발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최근 3년간 그 비평 관련된 간행물을 발간해 오고 있는 단체들이 한해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워크샵 세미나 뭐 심포지션 등 이런 비평 활동이나 그 다음에 서적을 출판하는 거 그리고 그 시가기술 분야 관련된 전문 간행물 발간 지원 온라인 매체 포함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비평서 출판 지원의 경우에는 출판 양정서하고 완성된 초고를 지원 신청 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지원 내용도 활동이나 비평서 출판 그 발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활동 지원이 3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출판 지원은 5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간행물 발간 지원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방법은 서류 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작산실에서 이제 마지막이 공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간지원은 크게 이제 살인미술관하고 비영리 전시 공간 이렇게 두 개가 지원 대상 사업인데요. 일단 비영리 전시 공간지원 사업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에 전시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자격은 이제 자립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최소 10년의 운영 실적을 가진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개간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자립형은 이 공간지원 사업으로 5회 이상 지원을 받은 단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형은 이제 최소 3년 이상 즉 2017년 이전에 개간을 했어야 하고요. 그 운영 실적을 가진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은 그 전시미 프로그램으로 3회 이상 포함해서 그러니까 3회 이상 포함해서 지원 신청서를 쓰실 때 그 전시하고 프로그램 3회 이상 작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립형 성장형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기획 전시하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중에 어쨌든 일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립형의 경우에는 공간 운영 인력 1인에 대해서 인건비 최대 2천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시장 스탭 도스트 일용 임금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규모를 보시면 자립형은 5천만 원 정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장형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내외로 그 지원 규모를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 방법은 1차가 서류 심의고 1차 서류 심의 끝난 후 선정자에 한해서 2차 PT 및 인터뷰 심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간 지원 두 번째 지원 대상이 이제 살인미술관인데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제 살인미술관에 기획 전시하고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이 살인미술관 관련된 것은 최소 3년 이상 그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등록 살인미술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문에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안내책자 61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이제 비영리 전시 공간 지원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이 살인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전시하고 프로젝트에 관해서 지원을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 2회 이상을 포함시켜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획전이 기획전 포함 내용의 상업적 목적의 전시라던가 수상전이라던가 협회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역시 전시하고 프로그램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역시 똑같이 전시장 스태프하고 도슨트 일용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사업은 자부담이 책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 방법은 1차 서류 심의가 있고 선정이 되시면 2차 P팀이 인터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인데요. 아까 문학부장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시각예술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 목적은 다 아실 내용이시고요. 역시 시각예술분야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수혜를 한 번도 받지 않는 그런 청년예술가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지역 거주나 활동 중인 그런 청년예술가들을 선정해서 우대를 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선정자의 40%까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모두 다 동일한데요. 39세 이하 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분야는 창작산실에 있는 지원 유형과 거의 비슷하게 전시사전연구지원, 전시지원, 그리고 비평발간지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도 역시 좀 차이가 있고요. 기획전시지원은 최대 2천, 비평발간과 전시사전연구지원은 500만 호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지원 같은 경우 선정자에 한해서 예술의 전당 전시장에서 전시 발표를 희망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이 진행하는 소정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시공간 기회를 제공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쓰실 때 이 부분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해당의 체크를 하시고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서류 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의 및 참고사항을 보시면 아까 문학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생년월일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좀 2020년에 만약에 전시사전연구지원 청년예술가 지원에 전시사전연구지원으로 선정을 받았을 때는 그 사업에 한해서 2021년 기획전시 유형으로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심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 분야가 있고요. 역시 사업 목적이나 지원 신청 자격은 똑같이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를 한 번도 받지 않는 청년예술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다원예술 부자는 프로젝트 지원으로 창작 준비 지원하고 제작 및 발표 지원 이렇게 해서 준비 지원은 그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하고요. 최대 1천만 원 제작 및 발표 지원은 최대 2,5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 방법은 서류 심의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유의 및 참고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시가예술 분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고요. 다만 그 다원예술 같은 경우에는 공연 분야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원예술 쪽에 지원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문학, 시각, 공연 등 여러 분야가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창작활동의 성격이 두드러져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 신청자가 그러한 창작활동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분야를 공연으로 할지 다원으로 하실지 시각으로 하실지 선택해서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